안녕 중간이 어디에봐 어디에봐 여기 흙이 떨어졌네 어디 방울아 어디에봐 이리와봐 혹시 귀에다 약 발라줬더니 흙에다 문질렀고 흙이 잔뜩 묻었어 흙이 잔뜩 묻었어 흙이 잔뜩 묻었어 어디에봐 흙이 잔뜩 묻었어 흙이 잔뜩 묻었어 흙을 묻히고 여기다가 여기 두개 묻었어 아이고 아퍻 아퍻 여기하고 여기를 두는게 묻었어 여기의 흙이 잔뜩 여기 거기에 흙을 묻쥐 딴지 안 갇힌게 다행이지 아퍻 어디 우리 애기 아야 보내 보자 보내 보자 여기 봐 여기 가만히 앉아있네 이렇게 해주는거야? 이렇게 해주는거 같아 이렇게 해주는거 아니야? 그런거 같은데 이렇게 이렇게 하고 나오는지 봤어 봐봐 거기 앉아서 사진 찍게 아 이쁘네 모양을 제대로 잡고 있네 다 쓰러졌어 겨울아 비가 와서 깨끗하네 상황라 일성 화면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